지역 인재 선발제가 2023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으로 도내 대학들의 선발 기준에 대한 강화 등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특히 의대와 약대, 한의대 등은 인재 선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교육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지역 인재 30%로 도내 각 대학들은 기준안을 상회해 지키고 있습니다. 다만 도내 소재 고교 출신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까지 개방되는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